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시연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파미셀 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05 69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7월 13일 오후 2시 반을 향해가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보시면 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수량 자 제가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 파미셀은 렘데시비르 원료를 독점 공급하는 80% 이상의 원료를 독점 공급하는 유일한 대량 생산이 가능한 회사가 바로 파미셀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파미셀이 원료를 생산하지만 이 렘데시비르가 분명히 중증 환자 19명 뭐 27명 투여를 했다 뭐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그 중에 정말 좋은 호재 기사가 있어서 이 수요가 극도로 폭발한다면 파미셀은 반드시 수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엄청난 매집을 거쳤지만 외국인이 며칠 동안 팔아냈지만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물량을 지금 사실은 담고 있다 뭐 몇백억 뭐 오백억 가까이 정도의 지금 외국인의 세력 매집이 지금 눈에 띄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연기금이 지난 금요일 지금 보시면 연기금이 8만4천주 요정도의 뭐 6만7,7만 뭐 요정도주가 연기금주예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연기금이 들어왔던 종목이 바로 파미셀 그리고 외국인이 단 며칠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팔아냈던 자 과거 보면 그렇지만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이 며칠 동안 계속적으로 매도했던 물량을 단 한방에 30만주 가량을 매수하면서 엄청난 물량을 또 담아갔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팔아낸 것을 가격이 2만원대 아래에서 맞춰서 그냥 다 죄다 사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외국인이 지금 9만 천주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29만 7천주를 매도 매수하고 지금 과거에도 7월 9일 7월 8일 지금 10만주 가까이 매수를 했죠 그만큼 정도를 팔아냈다 사실은 뭐 많이 판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시 이 수급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 100만주 이상을 모았고 그중에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페이크를 주려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파미셀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 뭐 3% 하락 나왔지만 전혀 걱정할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가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는 자 그래서 파미셀이 지금 렘데시비르가 분명히 렘데시비르 투염 환자 중에 몇 명이 나왔다고 지금 기사가 나왔어요 자 나왔긴 나왔는데 이게 확실한 렘데시비르의 인과관계가 없다 자 지금 이런 기사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매직 구간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재료가 일단 풀렸어요 여러분들 이제 렘데시비르가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재료는 확실하게 풀렸는데 이제 앞으로 나올 재료가 중요하죠 자 바로 이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자 이 렘데시비를 EU 이제 EU에서도 사가려고 하고 미국에서는 3달치의 물량을 싹쓸이 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3달치의 물량을 싹쓸이 했다는 건 3달간 제대로 팔아낼 작정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염두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파미셀은 2달에서 3달가량은 조금 보유를 하시면서 이 길리어드사가 파미셀을 지금 이 길리어드사가 이 렘데시비를 충분히 모으고 있고 이 부분이 공급이 적어지면 수요는 결국에는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수요는 폭발하게 되는 게 이제 가격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렘데시비를 한 번 투여하는데 500만원입니다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최고의 치료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답이 없어요 그거 말고는 할 게 없기 때문에 혈장 치료제가 지금 완벽하게 나와서 그렇지만 혈장 치료도 지금 가격 단가가 나오지 않았지만 혈장 치료도 분명히 비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혈장 치료 같은 경우는 지원을 굉장히 크게 해준다면 혈장 치료도 맞아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파미셀은 분명히 수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 재료적인 것, 수급적인 면 굉장히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만 않으시고 어느 정도 2만원 아래에서만 모아가시면 충분히 정고점을 뜰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파미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냐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시면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해주시고요 검색을 하게 되면 AP투자연구소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매일마다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추천 종목이 있고 이제 장 초반부터 이렇게 추천주와 시황 종목 분석 이렇게 몇 가지씩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오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 들어오셔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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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